하이브리원 안녕하세요. 주니어 타임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. 자 오늘은 우리 귀여운 아가가 누워 있는데요. 제목이 이겁니다. 슬리핑 비우티 and her mama 라고 했습니다. 자 우리가 슬리핑 비우티라는 거는 잠자는 숲속의 공수를 얘기할 때 보여요. 하는데 아마 딴인가 봐요. 그죠? 그리고 그녀의 엄마가 됐습니다. 마마가 뭘 했을까요? 자 불과 지금 이 아까 사진 속에 봤던 아기는 8개월 된 아기예요. 아주 신생아죠. 얼마 안 된, 1년도 돌도 안 된 우리로 하면은 근데 이 아기가 이제 이름이 조이, 마리, 최이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뭐 초이라고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체라고 할 수 있겠죠? 근데 이 아기가요. 이미 벌써 스타가 되었는데요. 우리 일명 이제 코스튬을 입고 이렇게 어떤 흉내를 냈는 거죠. 커스프레 라고 하는데 커스프레 스타가 되었다고 해요. 이미 입니다. she has dressed up as 비언세, 피카츄, 한 솔로, and even a piece of sushi, all the while being sunned asleep 이라고 했습니다. 자 이 조이가요. 왜 이렇게 스타가 되었니, 코스프레 스타가 되냐면 다양한 이제 이 사람 분장을 하고 아기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비언세처럼 꾸밀 때도 있었고, 피카츄, 한 솔로, 심지어 이런 어떤 영화나 실제 인물 캐릭터뿐 아니라 스시의 모양으로 이렇게 옷을 입혀서 누워있기도 했다는 거죠. 근데 이게 어떤 가운데 일어났냐면 아기가 뭐 그거를 입고 가만히 불편하면 있지는 않겠죠. 완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저렇게 변신을 한 모습을 엄마가 이제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. 자 이 아기의 이 아기 사진이 들어있는 인스타그램의 그 유명세는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그녀의 엄마 덕분인데요. 자 이분은 누구시냐면 아마 일본계의 미국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프로 사진작가라고 하네요.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사진이 또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얼마나 사진을 잘 찍겠어요. 근데 그냥 찍기보다는 이렇게 커스플레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모습을 담은 거죠. In a free time, the mother enjoys dressing up her adorable daughter while she names. 자 엄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엄마가 이제 시간이 날 때 뭘 즐겼냐면 아기가 우리 잘잘 때 자기가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이 딸을 갖다가 옷을 입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런 비언세 분장으로 오늘은 뭐 피카츄처럼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죠. She then takes pictures of Joey. 조이의 사진을 찍고 and shares them on Instagram. 그래서 이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했습니다. Thousands of people have fallen in love with Joey. 애기도 너무 귀여운데 애기가 그런 약간 환상적인 그 커스플레이 스타로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조이와 사랑에 빠진 것이 되겠죠. Joey sleeps peacefully during these photo sessions. 자 그런데 아기가 이제 우리가 애기 사진 찍으면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. 가만히 sit still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. Stay still 하지 않으니까. 조이가 너무나 잠을 sound sleep이라고 했어요.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자는데 이 사진을 찍는 동안에 아주 잠을 잘 잤다는 거죠. Sometimes she wakes up before she sleeps again. 때로는 깨기도 하겠죠. 사진을 찍다 보면 소리도 나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다시 잠이 든다고 해요. 자 Izumikawa said she hopes that her photos encourage parents to not lose their sense of humor and have fun raising their children. 자 왜 Izumikawa 씨가 이렇게 아기를 꾸며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을까요? 그녀는 바라건대 그녀의 이런 재미난 또 멋진 사진들이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렇죠? 근데 이 부모들이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그리고 애들 키우는데 좀 재미를 더 느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활력을 주기 위해서 활력을 주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She added that she hopes 조이 will laugh about it when she grows up.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우리 딸 조이가 나중에 다 이제 자라가지고 자기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또 재밌게 웃겠어. 내가 어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웃기를 바라고요. 애기였을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예뻐했는가 이런 거를 놀랍게 사랑을 받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좀 생각할 수 있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찍었다고 합니다. That's very lovely, I think. Okay, that i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, everyone. Bye-bye, everyone. Bye-bye, everyone.